황대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요새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또 금융권에서 채용성 차별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신한카드사가 남녀 서류 합격자 비율을 7대 3으로 미리 정해놓고 이를 맞추기 위해 점수가 더 높은 여성 지원자들을 대거 떨어뜨린 사건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며 신한카드 법인과 전 인사팀장인 현 부사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럼 면접도 못 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건은 2017년 10월에 진행한 2018 신입사원 공개 채용 때 일인데요. 총 지원자가 3,720명인데 성비가 남녀 55대 45였습니다. 이 중 서류 합격자는 인사팀장이 정한 7대 3 비율에 따라 남자 257명으로 68%, 여성 124명으로 32%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래 합격했어야 할 여성 지원자 92명이 탈락하게 되고요. 성비를 미리 정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남성 165명으로 43%, 여성 216명 57%로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이 뽑혔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여성을 이렇게 제한을 두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성적 좋은 사람 뽑는 게 기업 중에서 좋은 일인데 왜 그럴까 싶은데요. 신한카드 측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건 인정했는데 사원급의 성비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그랬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남자가 좀 일정 비율은 있어야 소위 굴려먹기 편하다 그런 논리를 댄 건데요. 굴려먹는다고요? 사측은 전산 시스템 개발이나 외부업체 영업, 야간 휴일 근무가 많은 업무가 남성에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정당한 차별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뭐 영업이나 개발 이런 것들이 어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약간 막연한 편견인 건데요. 남자는 일단 개발을 잘할 거다라는 게 참 원제적 사고방식인가 싶고 또 이제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신한카드가 영업을 하길래 남자만 영업을 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법원도 이제 고정관념에 따른 성차별이다 이렇게 봤고요. 또 야간 휴일 근무가 많다는 핑계에 대해서도 특별히 당시 채용에서만 야간 휴일 근무가 많다고 볼 근거도 없을 뿐더러 설사 그렇다 해도 애초에 야간 휴일 근무가 많은 직군을 뽑는다고 채용 공고를 내거나 채용한 다음에 평점 등을 잘 줘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봤고요. 남자가 야간 휴일 근무를 더 잘 견딘다. 그거 자체가 또 고정관념인데 그렇게 좀 초과 근무가 많으면 사람을 더 뽑아서 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채용 때부터 신입사원들을 아주 등골을 뽑아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뽑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벌금이 500만 원 법인의 500만 원 인사팀장에게 500만 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진은 벌금 안 매긴 겁니까 그렇죠. 사실 회사 법인의 벌금 500만 원 나온 건 사실 회사 크기에 비하면 아주 껌값이다 그렇게 할 만한 추준이기 때문에 인사팀장 개인만 벌금형을 사실상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이전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인사팀장이나 인사 부장 등 실무자가 처벌받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 회장님이나 회장님이 구체적으로 서류로 남겨서 지시를 하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요새 남주관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잘 좀 챙겨봐 그 정도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아닌 추천 정도였다. 그래서 처벌을 피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한두 명은 살짝 끼워넣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번 사건이. 그렇죠. 아예 서류 전형부터 통째로 남자를 많이 뽑겠다. 이런 결정을 인사팀장 개인이 과연 할 수 있는지 또 이제 불법인 걸 알 텐데 굳이 이걸 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a 씨는 논란 이후에 승진해서 현재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때 그 여성 지원자들 입장에서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벌금 500만 원입니까 너무 지금 형벽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법원도 이 문제를 중하게 봤는데 그래서 현행법에서 가장 센 처벌을 했는데 법정 최고용 자체가 벌금 50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고용노동부가 2018년에 현행 고평법상 양벌 규정을 해고 등과 같은 기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증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혔었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걸려도 500만 원 내고 말지 이렇게 가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민사라도 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을 법한데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전례들을 보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해당 시기에 신한카드를 지원했다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차별 때문인지 내 실력이 부족해서 안 던진지가 지원자 입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데요. 그렇죠. 대부분 수사 과정에서는 원래 합격자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한두 명이고 지원자도 손해 꼽을 정도의 소규모 채용이 아니고서야 내가 피해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서 인사소송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요. 또 어떻게 내가 피해자인 걸 특정해서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만 한 수천만 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채용되었을 때 받아야 할 임금 등까지 배상을 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냥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여성들이 안 그래도 면접 등에 가면 안목적인 편견이 많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채용 이후에도 많은 차별에 시달리는데요. 분명한 기준이 있는 서류평가마저 이렇다고 하면 여성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나 다른 시즌에서는 안 그랬을까 노동시장 자체를 부신하는 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현실이 있는데 성평등이 개선됐네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게요. 정상적으로 해도 힘든 게 취업인데 너무너무 많이 힘 빠질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권. 도대체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황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